포경과 한파의 전기료 난방비가 걱정이신가요 알면 힘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로 안심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 전기 도시가스를 비롯해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걸까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질환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 냉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요 따뜻한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을 차감해 드리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각 계절마다 지원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지원기간 확인은 필수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등유를 사용하신다면 배달료도 함께 결제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알수록 힘이 되는 쏠쏠한 정보 받을수록 힘이 되는 든든한 혜택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에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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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